이거 보세요. 이거 도토리에요. 도토리인데 도토리가 지금 나오는 때죠. 그래서 도토리에도 효능이 많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물에 살짝 씻어서 그래서 차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밥에 둬서 먹거든요. 그러면 도토리 유용한 성분이 밥이나 차로 조금은 그래도 마실 수 있어요. 가장 편한 방법이죠. 도토리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등 미네랄 성분이 유아한 콜레스테롤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고요. 탄인 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나쁜 산소를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출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대요. 노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난 노니가 손상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죠. 노화를 방지하고요. 그것처럼 지금 도토리가 그런 효능을 하죠. 그 다음에 탄인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가사나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는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도토리를 먹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간에도 건강해지는 효능이 있죠. 아콘산 성분이 뛰어난 해독작용으로 도토리, 간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독소 및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어 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취를 해소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토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졌대요. 그래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편하게 위장을 보호하는 이로운 작용을 하고 탄인 성분은 심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도토리에 대한 좋은 점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으로 갈르시면 금세 색이 약간 변하긴 하지만 물로 살짝 씻어서 밥에 넣으시거나 차로 끓여 드세요. 저는 지금 차로 살짝 끓여 먹고 있거든요. 도토리를.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도토리를 좀 많이 주셨네요. 근데 지금 도토리를 겨울내 원래 다람쥐들이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사람이 먹는 게 우선인가요? 다람쥐가 먹는 게 우선인가요? 아무튼 노나 먹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고추는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마른 상태로 거의 마른 상태로 나무에서 따셔도 되고 마르기 직전에 무지 가벼워요. 가볍죠? 가볍답니다. 마르기 직전에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위아래가, 여기는 약간 노랗게 됐네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완전히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이런 상태, 흠이 거의 없죠? 이런 상태가 가장 최상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건조기에 말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이 방 안에서 말린 거죠. 나무에서 거의 말라서 딴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대추가 요즘에 나올 때고요. 대춘도 수면에 아주 좋다 하죠. 대추차를 아마 끓여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딱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밤도 나왔죠. 밤에도 탄닌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밤은 겉껍질을 까고 속껍질째 저는 도토리와 같이 차로 끓여서도 먹는데 하나하나 도토리에 한 두 세 알 정도?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면 색깔이 진해져서 안 되고요. 밤 하나, 도토리 한 두 알, 세 알. 이렇게 잘라보시면 벌레가 먹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그냥 살짝씩 이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대로. 그 다음에 밥에도 물론 벌레가 먹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보시고 이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완전히 익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자르기 어렵지만 대부분 연해요. 조그만 거라든가 가상자리부터 자르면 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밤도 물론 율피라고 해서 밤 속껍질, 그게 치매에 상당히 좋거든요. 밤 속껍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속이 약간 안 좋을 때는 제가 밤 속껍질과 밤까지 같이 차로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속이 상당히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밤은. 공복도 없애주고요. 그래서 밤하고 요즘에 도토리가 나올 철이니까 열심히 많이들 건강을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